살게 많이 Blessed 그림을 부정해 아, 이건... 우리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왜 나한테oup It's in the house? 똑같이 이렇게 먹어요 아... 와,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아, 이게 또... myself to do this I've got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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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안 잡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머리를. 진짜 아쉬움이 크신가 봐요. 네. 그런데 저희는 경험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여기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가끔은 오랫동안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는, 뇼뇨, 어랫, 아랫, 기드. 아아! 되게 깊이 상처가 부르는데. 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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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가투가 우리 무가투가 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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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와 꼭 그 옛날 통닭 한국의 옛날 통닭 같은 느낌이야 4등분 딱 해서 튀긴 거 예 예 예 이야 쎄쎄 남자들은 날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잠깐만 우리도 날개 날개 먹으면 날아간다고 저기 날아간다고 거 아니에요 아니 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고 바람 핀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혹시 날개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 틀리네 이야 의미가 틀리네 그러면은 다리는 요 두 다리는 두 다리는 두 다리는 형이 오늘 같이 사냥한 형이 두 다리는 두 다리는 아 우리는 둘은 아무거나 줘 날개 먹죠 네 우와 앗 뜨거워 자 우리는 둘은 아 역시 이거 음 초중땅이다 초중땅 응 형 딱 초중땅 느낌 아니야 있지 어 약간 질긴듯하면서 맞아 응 슬부스러우고 고소한 맛 음 음 훈제 맛이네 훈제 너무 맛있어 아 일어 rom 코를 자 이제 터더 흙 좋은 satellite 감사합니다.